해종지에 새가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야 어머 아 오선지가 아니라 사선지 사선지인가? 오선지가 아니라 아 예뻐라 그래그래 새 둥지가 되어버렸네 해둥지가 아 아 말위에 올라가 있는 거 봐 아유 예뻐 어떡하면 좋아 어 행복하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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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웬일이야 너무 좋은가봐 여기 동물들이 뭔지 알아 좋은 거는 아 어머 행복하다 갑자기 흐흐흐 아 어쩌면 쌍으로 어머어머 어떡해 야 믿어지지가 않네 우선지 앉아있는 은표 같아 은표 은표 응 너로 아 응 오 응 호호호호호호 하 으 으 으 여이들이 힘을 준다